저는 그 전에는 잘 안 됐어요. 계속 망하다가 하나를 딱 바꾸니까 잘 되기 시작했거든요. 특히 지금 이제 고금리 시대가 되고 있잖아요. 금리가 아주 낮을 때는 이런 게 가능했어요. 온라인에서 지금 테헤란로가 어디냐. 저는 유튜브라고 생각해요. 세계에서 가장 많은 트래핑이 나오는 곳. 유튜브 아닐까요? 그런데 내가 지금 올리자마자 그거를 판단한다는 거는 문제가 있죠. 그 전에 저는 그냥 판단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판단 기준이랑 실제 초반에 성장이 만들어지는 기준이랑 굉장히 다르거든요. 계속 묶어놓고 영상만 만들고 싶으면. 그렇죠. 거의 그 정도 수준으로 할 생각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영상 보시는 분들 대부분 아시겠지만 그래도 자기소개 간단하게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예전에 신사임단 채널 키웠었고요. 지금은 여러 가지 채널들 키우고 있는 유튜브에서 활동하고 있는 주원규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대표님 지금까지 유튜브 채널 여러 개를 키우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혹시 유튜브를 시작해야겠다? 딱 이렇게 마음 먹은 계기 같은 게 혹시 있을까요? 궁금하네요. 저는 원래는 방송국 PD였는데 그만두고 자영업을 했었어요. 그런데 자영업하다 보니까 다시 방송국 PD가 하고 싶더라고요. 그런데 방송국 PD를 하려다 보니까 경력 단절이 돼 있어서 그 기간 동안 뭘 했냐 면접 때 그런 질문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기간 동안 저는 뉴미디어 PD를 해보려고 그만뒀습니다.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싶어가지고 유튜브를 하게 됐습니다. 굉장히 많이 했었죠. 게임 채널도 하고 육아도 해보고 인테리어 쪽도 해보고 정말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눈에 띌 만한 성과를 냈던 채널이 있나요? 처음으로 잘 듣던 게 신사임당 채널이죠. 유명해지고 자신의 재화나 서비스를 좀 더 효율적인 방법으로 팔기 위해서 유튜브를 시작하라 이렇게 가르침을 주시고 계시죠. 네네. 저는 그래요. 이게 뭐 유튜브를 꼭 해야 되는 그런 거는 없다고 봐요. 그분의 선택이죠. 그분의 선택인데 저한테 이런 질문을 많이 해요. 지금 한다면 돈이 없고 이렇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제가 그때마다 항상 얘기하는 게 유튜브에 대한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건물을 하나 가질 기회가 있다면 당연히 산골에 있는 건물이랑 강남에 있는 건물 둘 중에 하나를 갖는다면 어떤 건물을 갖는 게 좋을까요? 당연히 강남에 있는 건물이 더 좋을 거예요. 태백에 있는 건물과 테헤라노에 있는 건물이라고 했을 때 똑같은 규모의 건물이라면 테헤라노에 있는 건물이 더 좋을 거예요. 우리가 어떤 컨텐츠를 올리거나 뭔가 내 목소리를 알릴 때 남들이 하지 않는 작은 플랫폼에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건 블루오션이니까. 반대편에는 뭐가 있냐면 이미 모여진 유튜브가 있어요. 저라면 이미 모인데도 하는 게 낫다는 거죠. 특히 지금 이제 고금리 시대가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금리가 아주 낮을 때는 이런 게 가능했어요. 돈이랑 트래픽이랑 바꿔가지고 새로운 트래픽 많은 플랫폼을 만들어서 그걸로 광고 수익을 만드는 그런 단계까지 가는 게 가능했어요.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금리가 너무 높다 보니까 수익을 내가지고 자가 발전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면 그런 플랫폼 비즈니스를 한다는 게 쉽지 않은 상태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 이미 모여있는 트래픽 이미 그것이 가능하던 시기에 모아놓은 트래픽의 가치가 더 높은 시대가 됐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지금 시점에 가장 많은 트래픽이 몰리는 곳이 유튜브고 온라인에서 지금 테헤란로가 어디냐 저는 유튜브라고 생각해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트래픽 나오는 곳 유튜브 아닐까요? 내가 어떤 컨텐츠를 만들거나 하는 데 시간을 쏟을 수 있는데 그거를 국내 한정인 어떤 플랫폼에서 하는 것보다는 글로벌 플랫폼에서 하는 게 더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유튜브 채널을 키울 때 이것만큼은 좀 주의해야 된다 하는 게 있을까요? 영상 하나 올려놓고 결과가 나오니 안 나오니 하는 거 절대 하면 안 돼요. 유튜브는요. 추천 기반의 알고리즘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퍼지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해요. 어떤 이 영상에 대한 데이터를 이 사람이 잘하는지 못하는지 유튜브에서도 판단할 시간이 필요해요. 만약에 여러분들의 방향이 정확한 방향이라면 6개월 이내에 1,000명은 무조건 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6개월 이상 했는데도 1,000명을 못 넘었다. 그게 안 된다면 어쩌면 컨텐츠 만드는 쪽은 소질에 안 맞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내가 지금 올리자마자 그거를 판단한다는 거는 조금 문제가 있죠. 그래서 최소 주에 한 편씩 6개월 정도는 만들어보자. 그럼 한 30편 정도거든요. 30편도 안 만들어보고 그 전에 저는 그냥 판단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판단 기준이랑 실제 초반에 성장이 만들어지는 기준이랑 굉장히 다르거든요. 왜냐하면 눈높이는 이미 유튜브 들어가면 다 진용진님 나오고 쯔양님 나오고 메인 스트리머들이 메인 크리에이터들이 다 차지하고 있어요. 눈높이는 거기가 있는데 내 영상을 올리면 10회, 20회 나온단 말이에요. 100회 나올 수도 있고 그리고 그게 충분히 잘하고 있음에도 아무 이상이 없는데도 그거에 대해서 나는 소질이 없어. 이런 소리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 행동은 절대로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6개월에 주에 한 편씩 20편에서 30편 정도를 만들어보고 그랬는데 수익 창출이 안 됐다. 그럼 그때 미련 없이 접어든다. 이렇게 얘기 들을 수 있습니다. 주원교 대표님도 같은 방법으로 여러 개의 유튜브 채널을 키워보고 그중에 신사임당이라는 채널을 쭉 밀고 오신 거네요. 유튜브는 아무래도 운적인 요소가 있어요. 그래서 100만, 200만 가는 채널 그러니까 10만 이상으로 키우는 것 같은 경우에는 잘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수익 창출이라는 건 유튜브에서 걸어놓은 이유가 있습니다. 1000명에 4000시간은요. 누구나 할 수 있기 때문에 걸어놓은 거예요. 만약 유튜브를 제대로 하고 있다면 누구나 넘어설 수 있기 때문에 그걸 걸어놓은 거죠. 어느 정도 기본 퀄리티가 되는 곳이라면 그건 무조건 달성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히트할 수 있었던 이유는 저는 그전에는 잘 안 됐어요. 계속 망하다가 하나를 딱 바꾸니까 잘 되기 시작했거든요. 그전에는 그냥 제가 하고 싶은 걸 했어요. 근데 어떤 순간부터 남들이 원하는 걸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성장 속도가 완전히 바뀌게 됐습니다. 여러분들도 유튜브에서 지금 사람들이 좋아하는 게 뭔지를 잘 찾아낼 수 있으면 특히나 그게 대형 인플루언서가 만드는 게 아니라 아주 나랑 비슷한 정도의 수준의 사람이 만들었는데 사람들이 사랑하는 게 뭔지 안다면 여러분들이 그걸 하는 순간 여러분들도 그런 인플루언서가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지금 새로 시작한 사업은 잘 되고 계신가요? 네, 잘 되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지금 생각했던 것보다는 순항하는 것 같아요. 제가 새로 하고 있는 사업은 유튜브 하는 분들이 사용할 수 있는 툴을 온라인으로 구독 형태로 판매하고 있는 사업이 하나가 있고 오프라인 학원 이런 쪽도 좀 준비를 하고 있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장기 프로젝트로 제가 원래 신사임당 채널에서 유명해지게 됐던 계기가 창업 다마고치라는 걸 했어요. 친구 한 명을 데리고 제가 스마트 스토어를 알려주는 걸 했었는데 이런 것처럼 유튜브를 옆에서 알려주는 그러니까 온라인으로 보고 따라하는 분들의 성과랑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 하는 분들의 성과랑 실제 저희 회사의 직원으로 들어와서 하는 성과랑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 이유가 뭘까 봤을 때 제가 직접 보고 피드백 해줘서 성과가 빠르게 나오는 부분이 있어서 유튜브 힘들다고 하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불러서 아이유 스파르타 식으로 그냥 과제 내주고 못하면 될 때까지 하는 식으로 한번 해볼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계속 묶어놓고 영상만 만들게 시킨다는 그렇죠. 거의 그 정도 수준으로 할 생각입니다. 그렇죠. 감사합니다.